미스포춘 미스포춘 서폰 미스포춘 op.gg 통계에 나온 미스포춘 포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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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 눈 이렇게 봐야지 설친듭시다 서폰 미스포춘 가자 개인적으로 내가 평가 하나 해주면은 리안들이 하나만 가도 라일라이 리안들이 같이 간 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한건데 이제 이번 시즌에 바뀌어서 리안들이 하나만 가도 효율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 악마의 포음까지 가야지 옛날보다 조금 좋은거라 둘 다 가야되요 둘 다 가야지 효율이 나오는데 리포 이거 가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단 오늘은 가던대로 가보죠 네 서폼 리포 옛날에는 조금 고정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재밌어보이는 템들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그냥 2만 날리면 되는 애라서 그냥 2에 효과만 잘 붙어있으면 돼 에이 피네 잘했어 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리안본 하하하하 이거나 맞아라 질교 성공 너 맞는다 이제 오오오오 50분 성규 나 마나가 거덜났어 무지권 아싸 50인분 돼지같은 녀석 뭔가 딜 더하면은 잡았을거 같긴 한데 애매하니깐 집가야겠다 태국이 커짐 말게 어 오오오오오 피걸레짱 오 힐 뺐다 오 힐 뺐다 이 놈보다 우리의 권로를 막을 수 없다 야이 어디가아 이씨새끼야 옛날보다 초반에는 조금 약해진 느낌인데 왜냐면은 루덴을 안가거든 루덴을 지금 당장은 안가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약해졌다가 후반 가면은 세요 왜냐면은 옛날보다 쿨감이 조금 더 많이 많이 되는 느낌이어서 반듯 오 씨발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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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꺼져 꺼져 깜짝이야 개인적으로 이건 좀 별로로 생각하는 이중하나가 얘는 흑혈이 쓸모가 없어요 고정 피해? 얘한테는 쌍딜이 높은게 아니야 얘는 나 탈진 있어 나 탈진 있어 나 탈진 있어 야 너 신이야? 뱅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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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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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쟨 뭐하니 설문 온다 야 안될거같은데 자 잘했어 널 사랑해 그거 알아야 돼 우리 둘다 병신이야 알았지? 우리 둘다 진짜 존나 약해서 그래 무채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말도 안 된다고 나 여기 받는다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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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박았어 심지어 한 번 더 박어야지 100! 이거 남아 자라 피 많이 까왔다 정확하게 한 200? 난 반다 잘했다, 친구 이게 AP 루시안 하면은 AP 루시안만 아는 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막 평타 치면 이김 이러잖아 절대 못 이겨 AP 밑보도 비슷해 루시안이 W랑 궁 없이 1초당 넣을 수 있는 딜은 많이 해봐야 80이야 80 태블망 하나만큼 넣을 수 있어 흐흐흐흐흐흐 통과 맞아라 아우 맛있는데 휴 내가 다했다 어 나도 있다 임마 80번 먹어야지 판테원 궁 조심 루시안 모이면 그냥 바로 뛰자 딱 뜯었다 뜯을만큼 8 11 미터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타 훈련 아아아아 돌파 4 와 볼래와볼래 집을 잘 박았다 야! 으엉 맛있는 거였는데 집 가야지 치즈 얼마나 쳐먹었으면 미니언 첫째 규칙이 있으냐 이번에 리안드립 패치로 나 정말 맘에 든 게 챔피언에게 2핀 피해량이 있어서 이걸로 자랑할 수 있어 에허! 하지 마 이 개새끼야! 이걸로 딜을 유추할 수 있지 아주 쓰레기 시끄러워 맛있데 내가 도와줘서 땄다 다 빠졌네 얘 멍돈 흐흐흐흐흐희 용써야지 그렇다 자 più 따오다 쟤 궁 빠졌다 이거 못 따면 쟤 울겠는데? 내가 맞아 죽겠.. 불쌍해 야! 뭐야 왜 죽었어? 아 꺼지세요 죽어나마 자라 이제 얼마씩 붙잡힌 별 상관없어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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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이미지 달달하다 빨리 이거 악마의 포옹까지 만들자 맞았구만 어? 잔인한 놈 이거랑 맞아라 아마 시원하다 흐음 흐음 이들이 사람이냐 쓰버기 잡아라 내가 퍼뜨린 에이 왜 소리네 까비 내가 천이레벨 찍었다 알지 이제 전멸 쭈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사미어라 사미어라 나 잘했지 이건 애는 그러니까 나 CS좀 줘 아까리 써미야 너 이제 이거 먹을거야 내가 실패 아아이 나쁜놈 하단 쪼야지 마 우리 5대5 한 번만 하자 나 진짜로 혼자 못있게 무서워 애들 뒷 을빹 어 으아아아 Felipe 으아아아na 오 inclusion 오오 ops 오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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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 coll 오늘 제발 오지마!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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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서워 아 나 꺼져 아니 미친새끼 그래 나한테 끔 써 ㅅㅅ이야 사실 지금 이거 안가고 모렐로 가면은 매우 큰 도움이 되겠구만 일라오이한테 쩌어쩔 오늘은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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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 꺼지라고! 아니 이새끼들 왜 나한테 와 걔 나 싫어해! 맞지? 맞지? 싫어하는 거 같아 아니 왜 저 수많은 애를 죽여 나를 죽여 깜짝놔 야 밀자고 이 미친놀들아 끝냉은 아 아니야 무서워 그냥 높게 잡아보자 37000? 높게 잡을게요 그냥 오우! 나름 높네 야 그래도 히도 안 먹고 얼마나 착해 사실 못 먹은 거지 이 둘 너무 극혐이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 Hello, I'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